여러분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증거로 교과서에 오랜 기간 동안 실려 있었고 또 어떤 나라는 아직까지도 실려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밀러의 아미노산 실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예전에 밀러의 양심 고백으로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바로 이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밀러의 실험. 이 실험은 생명이 없는 화학물질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당시 미국의 유명한 과학 매거진인 사이언스에 담겨 학계의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 밀러의 실험은 1994년 생명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학술대회에서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밀러는 해당 실험을 시작한 지 약 40여 년이 지난 1996년 셀지를 통해 양심 고백을 하는데요. 자신의 실험이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자신의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즉 밀러는 밀러 자신이 생명이 저절로 생기려면 무언가 과학을 뛰어넘는 지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밀러의 실험을 지도한 유레이 교수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인정한 셈이죠.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53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 박사 과정 중이었던 학생인 밀러와 그의 교수였던 유레인은 그림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서 수소와 메탄, 암모니아와 수증기를 혼합한 기체를 6일 동안 고압전기로 방전시켜 유기화합물을 합성한 뒤 이를 곧바로 냉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이 실험에서 몇 종류의 아미노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미노산 어려울 수 있는 단어죠. 아미노산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은 대략 5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 레고의 블럭들을 가지고 집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집을 구성하는 레고 블럭 하나가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아미노산은 생명체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없다면 지금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써 생명체들은 물을 제외한 물질의 약 5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도 역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이 생명체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은 생명체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은 생명체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밀라와 그의 교수였던 유래 역시 증거를 찾기 이전에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단순한 아미노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한 단백질로 변할 거라는 믿음을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들 역시 증거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믿음을 안고 계속된 연구와 실험으로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성공하긴 합니다만 그들의 실험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만약 지금 그에게 그 실험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아마 본인들도 민망해 할 정도일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이 실험이 과학계에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곧 각 교과서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첫 단계인 무생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증명하는 실험으로 실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은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창조에 대한 즉 성경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인들의 신앙이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이 밀러의 실험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법으로 모든 학교에서 기도와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곧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993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생명의 기원 학회가 열렸는데 당시 모든 생물학자들이 이 밀러의 이론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임지에 게재가 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무생물에서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이었을까요? 이들이 실험에 선택한 재료에는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이 실험에서 사용된 혼합기체에는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산소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밀러 자신도 실험 과정에서 산소를 넣을 경우 산화로 인해 자신이 얻으려 했던 물질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곳, 즉 무생물에서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그곳, 그곳은 지구라는 무대인데 지구라는 무대에 항상 있었고 항상 있는 산소를 빼고 실험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얻으려 했던 아미노산을 얻고 합성이 가능하도록 억지스럽게 인위적으로 재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무대를 바로 수소,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로 채우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알려진 명백한 사실은 지구상의 암석들이 지구 대기가 과거에 항상 산소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밀러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메탄의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태정물에서도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메탄이나 암모니아는 지구상의 대량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기체들입니다. 결국 밀러가 선택한 재료들이 과거의 증거, 즉 과거의 지구 환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실험 결과를 위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는 기체는 모두 제거하고, 과거의 지구든 현재의 지구든 지구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미노산을 어떻게든 만드는데 필요한 기체만 인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사실은 과거 지구 자연상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자연상태에서도 결코 밀러가 제시한 이 기체들만 모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흔적에도 이러한 대기구성이 있었다는 증거는 학계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구의 진량, 바꾸어 말하면 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구가 갖고 있는 진량으로 지구가 지구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것들은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인데, 이들은 그 무게가 충분해서 지구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자신의 실험에서 산소를 빼고 수소를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는 지구에 붙잡혀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지구의 진량으로는 이 가벼운 수소를 붙잡아 놓는 데 큰 무리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아이들이 둥둥 뜨는 풍선을 들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풍선에 바로 헬륨가스를 넣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헬륨이 수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소 두 개가 합쳐진 그 헬륨을 지구의 진량이 붙잡지 못하고 하늘 위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수소 두 개가 합쳐진 헬륨은 너무 가벼워서 지구에 머무르지 못하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밀러는 이미 산소를 뺀 것도 모자라 지구에 머물기도 힘든 수소를 실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밀러에게 만약 과거에 수소가 가득했던 지구가 있었는지 그것을 먼저 증명해달라고 한다면, 밀러는 먼저 과거에는 지금보다 진량이 훨씬 큰 지구가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러에게 실험에서 산소를 왜 뺐는지를 설명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그는 지구의 크기가 오래전에는 훨씬 컸다는 것, 그것부터 먼저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 이후에 미항공우주국의 과학자들은 원시 지구에는 메탄, 암모니아, 수소가 조금도 없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오히려 원시 지구에는 더 많은 산소, 이산화탄소, 질수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즉 밀러는 어떻게든 인위적으로라도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기 위해 실제 지구의 대기와는 완전 반대되는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세팅을 해놓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는 실험에 시도했던 전기방전입니다. 이 전기방전은 실험에서 번개불을 흉내낸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전기 섬광은 아미노산을 결합시키기도 하지만 분해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물질과 마구잡이로 결합시켜 원유의 증류 후에 남는 타루와 같이 쓸모없는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밀러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성된 유기물이 무용지물이 되기 전에 재빠르게 전기방전을 서둘러 그치고 바로 냉각시켰습니다. 즉 그의 실험은 철저히 인위적인 설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의 실험을 인정해보자고요. 그래요. 그가 아미노산을 만들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얻은 아미노산이 과연 어떤 아미노산이었을까요? 과연 그가 그렇게 억지로 얻어낸 아미노산은 어떤 물질이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때 얻어진 아미노산은 결코 생명체와는 무관한 아미노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미노산이라고 모두 생명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아미노산은 2000여가지인데 이 중 생명체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단지 1%인 20개 뿐입니다. 나머지는 생명체와는 전혀 무관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평광빛을 왼편으로 돌리는 L형과 오른편으로 돌리는 D형으로 구분되는데 생명체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모두 L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D형 아미노산이 단 하나만 들어있어도 생명체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밀러가 이 실험에서 얻은 아미노산들은 모두 L형과 D형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밀러가 얻은 아미노산은 생명체와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했다는 점에서는 과학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험의 재료, 조건, 결과물들은 생명체로 연결될 수 없는 생명체와는 전혀 무관한 일종의 화학실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미노산이 저절로 결합해서 생명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은 L형과 D형이 반반씩 만들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L형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L형들끼리만 결합해야만이 그것이 단백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밀러의 실험에서 L형과 D형 반반씩 만들어졌죠. 중요한 사실은 단백질을 만들려면 L형만 500개 정도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D형은 단 한 개라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밀러가 만든 아미노산 즉 L형과 D형을 반반씩 만든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될 수 있는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자구요. 자 보세요. 한 개의 L형과 D형의 아미노산이 우연히 저절로 L형만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개의 L형을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이와 같이 계산을 쭉쭉 해서 500개의 L형 아미노산이 우연히 저절로 결합할 확률은 2분의 1을 500번 곱하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 2의 500승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0의 75승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나요? 10의 0을 75개 붙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 단위를 셀 때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0만, 억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까지 가잖아요. 근데 조도 굉장히 큰 숫자인데 조가 10의 12승입니다. 수학자들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의 50승분의 1의 확률부터는 제로와 같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여러분 근데 지금 밀러의 실험 가능성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10의 75승분의 1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단순한 세포 하나는 대략 6만개의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 1개가 만들어질 확률도 10의 70승분의 1인데 가장 단순한 세포 하나를 만들려면 그게 또 6만개가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밀러같이 지성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평생을 바쳐서 실험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저절로 우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실험이 저절로 생명이 생겨날 수 있다는 증거로 생물책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화학책에 있어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생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단지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만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시작에 관해서는 더더욱 아는 것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유일하게 아는 것은 생명체는 생명체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결코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야말로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관찰과 실험으로 얻어진 100% 확실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아직도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진 못했는데요. 아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라는 종교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닐까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